이 시에 짓장보살마사리 백불은 나시대 세전하야 금에 휘미래 중생하여 현이익사하여 그 허생사정에 득디케 하니 유언세조는 청아설제하소서 불꽃지장보살라시대하여 금에 욕흥잡이하여 후관리를 체제하고 육도중생하려 하여 연부사이사하라 하니 금정시시라 휴당 속설하라 오저열반하여 서유로 좁힐시원하며 호용부어 현재 미래 혈체중생하니라 시장보살리 백불은 나시대 세전하 과거 무량하성시급에 휩을 출세하시니 호는 무변신 여대시라 양녀선자 혜인이 인시불명하고 잠생공장하며 죽득초월사 십그의 생사정제하던 하왕 소왕 형산나여 공양찬탄하며 기인해보기에 무량무변하니라 우허가 그 항하사에 급에 휩을 출세하시니 호는 보성여래하시라 양녀 남자여인이 문시불명하고 일탄지경이해라 일탄지경이해라 일신기하며 신은 무상로에 영굴 퇴전하니다 후어 과거에 유볼 출세하시니 호는 파도 마성여래시라 양녀 남자여인이 인시불명하고 여건 이끈한 여신은 당덕천반은 생어용여 천중한니니 하왕 지심식명니니 거어 과거 불가어설 불가설 다성기급에 유볼 출세하시니 호는 사자 호는 사자 여래시라 양녀선 남자여인이 문실물명하고 일년기인 인심물명하고 인심물명하고 과거에 유볼 출세하시니 호 구류 손볼리시다 양녀 남자여인이 문심불명하고 인기심첨내 그나 그나 혹부 찬단 나며 신은 한멘 심천불 해줍니 이대 이대 포방하며 덕소 상기합니당 후의 과거에 유볼 출세하시니 호는 비밭이 불리시니라 양녀 남자여인이 문실불명하며 문실불명하며 불륜용 다 더하고 살생인 천나며 수성료라 가리다 과거 무량 무수항아사 급여 불출세하시니 호는 다부여리시니 양녀 남자여인이 문실불명하며 문실불명하며 필경불탁도 하과의 상지청상하여 수성료라 가리다 후의 과거에 유옥을 출세하시니 호는 보상률이시라 양녀의 남자여인이 문실불명하오 세행공정심 세행공정심 하며 신은 불구에 더하라 한가합니다 후의 과거 무량 성지급에 유옥을 출세하시니 호는 대통상왕 하하사의 단결에 시라 양녀 남자여인이 문실불명하시니 문실불명하시니 문실불명하며 초의 일백대 급생사지제하리다 후허가거에 유옥을 출세하시니 호는 대통상왕 그 계시라 호는 대통상왕 영녀산남자의 여인이 문실불명자는 신이 특구항하사 부월하사 왕이 설보하며 필성보대하리다 행녀삭거에 우정홀불가 사낭불가 지성불가 정명왕불가 지성체불가 무상불가 묘성불가 만을불가 활명불가 구호연시등 불가설불 히르시니 세조나 현재의 미래의 일체중생어 약찬약인과 양남향녀로 다한녀암더 일불명호하여도 이 공득이 무량이었던 하왕탄명이리까 시중생등은 생시사시에 차득들이하여 정불탑도 하리다 양녀임명 정리느니 가정건속이 내지 희빈이니나 위시병인하며 고성으로 혐일불명하며 시에 종병시니 시에 오무간대제 허고여 포등설득 소멸한니니 시에 오무간대제 수지 극중하여 동경읍구하며 효부득출리엄모는 성사임명정시 성사임명정시의 타인이 위기칭년불명함으로 흐시제중도의 역점선멸이었던 하왕중생의 차칭찬년미니 차칭찬년미니 까 회복무량하고 멸무량제 하지라 이시의 지장보살마 사리성불위신 나사 정작이하여 혹에 합창하고 백불은 나시대 세조나 학원음도 중생하고 교량붓이 근댄 유격여정하여 의실생수보 하며 십생수보 하며 백생청생의 수태복니자니 시사훈나니카 유안세조나 위하이 슬지허수수 이시의 불꽃짱보살나시대 오가마의 똘이 천궁일체중에 설련부제 부시교량 굼러 경정하니 여당 예청하라 후예여 설하리라 지장의 백불은 아사대 시사하니 원유유물하나이다 불꽃짱보살나시대 남자부제 남자부제의 휴제 국관과 세보대신과 대장자와 대찰리와 태바람 험덩이 야구 제하비공이 연하니 유정 무룽신문모 긴 여시종종 불안구자하니 시대 구강등 역보시시 양릉구 대찰비하여 하심항소하고 진수편포나 홀사이시하여 연여 희유하며시 구강등 소외 풍니노 안녀 부시피 항하사에 불 공덕질이 한니랑 하이구여 연시 구강등 이어 시 체빈잼 배왕구 불황군자에 발대자비 시밀세실구로 풍니여여 자보하여 백천생중에 상등 칠보 구적하디니 하황의 시 수용 이디오 부차지장 양릉 새 유제 구강 바람문 등이 우어 불타사의 흔하 혹 불형상 희연한 대치 보살 성원 벽지 등상하여 공자 영판나여 공양 부시하며 시 구강등 이에 당두 상급을 희제 희제 선신하여 수 성료라 갓니로 영루 이차부 시옥니로 해양 벽게 하며 시에 대 구강등 이어 신금 주황 주황 상립 대금 천낭 하데라 부차지장 양 이래 새 유제 구강 지파라문 등이 우어 선불 탄묘 흔하 지경 상이 획게 파라 과연 능발 심보리 하데 시해 구강등 이 호학자 영탄 그나 후이 군탄 인하데 내지 백천인 등하여 호시 결련하며 시히 구강등 이 백천생중 예 상이 전윤왕신 여하여 시타인 의 도왕구시단 백천생중 예 상이소 구강신 하리며 갱릉 탄묘 전해 발 회양심 하며 여시 구강과 내 거치니 진성 불도 하리니 희차 과거는 북양 급변 일세니라 부차 지장 미래 세종의 유제 구강과 그 파라문 등이 견제 노병과 그 생사분 여하오 약일 염간히 나구 뒤저심 하여 보실 약하이 험신 확구하며 사령 안락 사령 안락하며 여시봉 인원 채부사 이라 일체 급종에 상리 정거이 천조하며 희백 급종에 상리 용역 천조하고 필경 성불하여 전불 탁 도이 하며 내지 백천 생정에 희백 무언 고승 하리라 부차 지장 양 비례 세종에 유제 구강 가이 그 파라문 등이 능장 여시 오시 하며 해 보악 부량 하고 갱랑 해양 하며 불문 다소 하고 필경 성불 하리니 하왕 석금 전윤 지보 히리요 시고라 지장이 복원 중생하여 당여 시아 기하라 부차 지장 미래 세종에 양념 선남자 선녀 인이 흐어 불법성에 종전 선거는 모발 선전 흐어라 다소 소수봉 니는 불가 휘은이라 우차 지장 미래 미래 세종에 양념 선남자 선녀 인이 후불 형상 보살 형상 혁지 불 형상 과 전용 형상 하여 도시 공양 하면 덕공 무량 이어 성지 인천하여 수성 벼라 하리니 향릉 해양 벗기 하며 시신동 니는 불가 유니라 부차 지장하여 이래 세종에 양념 선남자 선녀 인이 우의 대승 경전하여 호학 천문일기 일구하고 발 헌중심하며 찬탄 공정하며 부시 공양하며 시인은 획기 과 불을 무량 무변 하리니 강릉 해양 강릉 벗개 하며 기복은 불과 휘운 이라 부차 지장하여 이래 세종에 여섯 남자 선녀 인이 우어 불타 사회와 태승 경전하여 신자는 도시 공양하며 선대 찬탄하며 공경 합창하고 야외구에 구자 흐나 오해 계자 어떤 소외보 형리 하 대옥도 발심하며 혹건 다옛나여 동공 발심 험유여 시든 배난 삼시성경에 상희제 소고강 학어의 단을 치는 항미 이해로 안왕 하여 한이 선법으로 교화제 소왕 구강 하디라 부차 지장하여 이래 세종에 양녀 선남자 선녀 여인이여 불법 중 서종 성건 하되 호아 포시 공양 하며 호아 수에 보탑사에 하며 호아 창리 경전 시 지지 몰 일밀 진과 일사일 제일시라도 시선사는 당릉 회양 복개하며 시인 공독은 백천 생중 예수 산 벼락 하리니 현던 흑은 속이 하나 혹자시니 카메야 시지관은 주삼색나기라 힘든 만분이라 시골의 짓장어 오신년이 기사유시니라 이시에 견뎌지시니 백불은 하시네 세조나 헛종성례로 천황정례무량 보살마살 한이기시디불가사이의 신통지예로 황도중생연만은 시지정보살마살은 허제보살보다 서원이 신종하나인다 세조나시의 짓장보사리의 현부지에 유태년하시네여 문수보영환은 미룩도하여 활백천신영하여 도욕도하시네 기원의 상뇨필경이니 노여와이시 지장보사르한 교와 육도일체 중생아시데 소호발서원 급수는 여천비그항가사 하니 세조나 학관하오니 미래가 현재 중생이오에 소주어처이나 흐남방철경지에 희토석정모에 그루에 감기감실하고 시중에 능소하여 헛되니 지금은 둥출로 적지의 장 형상하고 소양공양하며 전대타안하며 시행거처여 육덕심종이 가리니 하뜰니 위심고힐자는 토지풍량이오 희자는 가태경안이오 삼자는 선망인 민천유사자는 은전이 액수요이오자는 구차수이오 육자는 부수하제하여 칠자는 흐묘 벅지여 팔자는 두 철학모항이오 구자는 추리신오이오 십자는 다오생이나리다 세조나의 미래 세종가의 양녀선남자의 선녀인이오 소주처에 황년에 장녀시에 공양하며 등녀시 관리히다 견뎌지시니 붓백불안 날시되 세조나의 미래 세종의 양녀선남자의 선녀인이 소주처에 견차경전과 그 보살상학원신이 갱능전 독경전하며 공양보살하며 상일라해에 이에 분실려하 그 이호신하며 내지 소와도 주시면 태용소에 익리면 일체 악사를 실게 소멸케 하리에다 불거지시나 시에 되겠네요 여의 이때의 신력을 제 신의 속 비니하이 고하여 돈부터제 실목요 하며 내지 초모사 습과 토마쥬개와 국미보패에 정지 이호는 기흰 여려 기연널 오탕 식량 지정 보살 이에 지사 한나니 별지 공독 알 급이 신통은 백천배의 성분지 신하리에 라양 미래 세정에 유후 선남자 선녀인이 공양보살하며 금천독 시경 하대 단니 지에 보안 은경 하여 일사 수행자라도 그의 원신력으로 이용 지하여 물령 일 체제 해와 그 불려 이사 전문 의 얻던 하왕 영수 이디요 성분 이단 에도 고인 신하고 영유 성분 근속 제천 근속 홍오 신하리니 하구로 하구로이 등 열시 성년의 고흔요 개요 승내지장 형상 남며 금전독 시 본능 경고 사이 사이 사이현 필경에 줄리고에 하여 중 열받나 하리 이라 이시 지고로 특대 옹호 하리라 이시에 세존이 정정 금상 하사 다항 백천만 대호 상관 신이 서이 휘베코 상과 배 백호 상관 이면 서호 상관 대혜 서호 상관 이면 옹호 상관 대옹호 상관 이면 자호 상관 대자호 상관 이면 청호 상관 대청호 상관 이면 벽호 상관 대 벽호 상관 이면 홍호 상관 벽호 상관 벽호 상관 벽호 대놓고 상관 이면 금모 상관 대금모 상관 이면 경운 호 상관 대경운 호 상관 이면 천년 호 가 대천년 호 상관 이면 보륜 호 상관 대보륜 호 상관 이면 일륜 호 상관 이면 홀륜 호 상관 이면 공전 호 상관 해운 해운 호 가 대해운 호 상관 이면 해운 호강 가 대해운 호강 성양 창 창 창 창 청 창 창 고 할신이 명원 관세여 암니라 주종이게 다사 혹에 합장하며 백불은 할신에 세조나 시치장 보살마사리 구어 대참비야 사연민제고 중생오유 그의 천만억 세계의 화천만억 시연마사 소효공덕과의 급부사의 위신지력을 임원세조니의 여시방 무량 세불과 희구동음으로의 찬탄 직장 보살 시온이 문화상과 그의 현재 미래 제불이 슬기공덕하여도 휴불렁진리에 구의항자네 우홍세조니 복어 대중하시대하여 칭량치장이엔등사하시오니 우홍세조니의 현재 미래 일치중생하사 칭량치장구사의 사하시와 영천여왕 탈부로 천내 획복해하소서 불고관세여 암보살나시대 여하 삽바세계여 대인년하야 약천양용과 양남향여와 약시엔 약기와 내지 육도제고 중생님은 유명자와 천녀향자와 연모현자는 찬탄여자는 시제중생이 실어임무상도에 필벌 태전하여 상생인천하여 구수묘락하여 힘과 장속하며 후불수기하니니 요금에 구어 대자비하여 현민중생과의 급천룡팔부하여 욕천무스의 선선치장보살부사이에 흰지사하니 여당예청하라 요금설지하리라 관세여 미어 안나시대 휘연세조나 훈요용문 하나이다 불고관세여 암보살나시대 이래 현재 제세계중예여 천인이 수천복진하며 요 제생에 현하여 호흥여 타도 제자라도 여시천인이 양남량여 당년상시하여 혹견시장보살명상태하여 호흥문 시장보살명하고 일천일에 함여 시제천이니 천중천복하여 숫대결라하고 영불련 사막도 보하리니 하왕견문 보살나고 희양제양의 복음시가에 희양제양의 복음시가에 희양제양의 복음시가에 희양제양의 복음시가에 세계중예육도 중생이 임명정시의 등문시장보살명하대 일승인하여 기근자는 시제중생이 영굴려 사막도 보하리니 하왕님 명정시의 하왕님 명정시의 부모군소개장시 명정인의 삭태진물과 복폐의 회복으로의 소아시장 형상 희양제양의 복음시가에 희양제양의 복음시가에 희양제양의 복음시가에 희양제양의 복음시가에 희양제양의 복음시가에 등하여 희귀자신하며 소아시장보살 형상하며 시인의 약시 엎보로 하수의 중병차라도 성사 공덕하여 신족 제주하고 성형의 중립하며 시인의 약시 엎보명진하여 황교일체제상 읍포장으로 합탁제자라도 성사공덕하여 명정시후에 축생인천하여 수아성료라하고 일체제장은 실개소멸하리라 부차관세여 부암보사라 야항미래세에 요하는 함자여이니 호왕육포시 연하호와 삼세오세와 십세이하에 망실부모 그나니 급방시일 형제에 참회하고 시인의 형진장대하며 학부모와 급제건속하며 부지락제하체하며 생하세계하며 생하천정행가하여 시인의 양릉소안 시장보살 형상 그나니 지문명하고 일천밀레 그나 일일지 칠리리 낙태조심하고 문경영 형하며 천내공량하며 신군속이 가인읍고로 타학체자계단 급수라도 성산암여 형제자매 소아치장 형상하며 천내공덕으로 심적해탈라고 생인천정하여 스승료락하리며 시인의 권속에 여유공여하여 흰생인천하여 서해수의 성료락자 는 추억 성사 공덕하여 정정성인 하하 수 부랴 낙하리네 시인의 갱령 삼칠 중에 일심천내 지장 보살 형상하며 형기영자 하대 만음 만변하며 당등 보살인 현무변 시인하여 호흡신 권속에 생계하리며 혹의 몽중에 보살이 현대 신여하여 칠령 시인하며 허제세계에 견제 권속하리며 경릉 경릉 미래 엄보살 명천 편하여 지우 천일 하며 신은 하항득 보살이 견이 소재 토요 신이 하여 정신 위호하며 현시의 의식이 풍일하고 무죄 질고 하며 내지 행사를 부리끼몽 캐 그날 하왕 급신 이래요 시인의 필경에 더 보살이 마정 수기 하디라이 부착 안세여 암보사라 야항미래 세예 요악 선남자 선녀 이니 욕발광대자 심하여 구도 일체 중생자 와 욕소 무상 고래자와 도학 출례 삼계자는 실제인 등이 견진장 형상하며 그 명자 지심 기에 크나 혹인 양화의 복광이 부피음식으로 궁양천례 한 변시 선남 여 등이 소원 이 속성 여영 무장해 하리라이 부착한 새요 마 향 미래세 유호선 남자 선녀 이니 얻고 현재 미래 백천만억 등원 가 백천만억 등산 한단기 첨내 공양탕 가 지장 보살 형상하며 여시세 원구구를 실개 성취하리며 암포한테 지장 보살 성취하리며 태자비에 하사 영구아 하며 시에니 음현몽 정의 육도 보살 마정 숙예 하리라 부착한 새요 암보사라야 미래세 선남자 선녀 이니 이 태성경 전에 심생 진종하여 발부사 심하여 복도 여성 하며 종 명사 하며 교시 영수하여 도와 선독 선망하여 동경연을 하되 분홍록성 하나니 시에 선남 여 등이요 수급장 하며 믿어 소재 고로 서재 대성 경전해 구호덕 성상 하니 여시지 니에 무언 치장 보살 명하며 견 치장 보살 상하고 구이 본심으로 공경진뱅하여 갱니항어 희부금식과 일체 왕구로 공양 보살 나고 이에 정수 일잔으로 견 이리 일야 하여 양 보살 정년노 하여 합장 정보 헛되 수어 항담하고 희 미꾸시 지심 정정하여 복수 적힐 하고 신 오신 주시과 사은 망허 급제 살생을 일칠일 호아 삼칠일 하며 시에선 남자 선녀 이니여 수몽 중의 구견 치장 보살 현 무변 신 하여 시인 저의 수관 정수 하리니 기이니 홍각하며 죽객 총명 하여 흥시 경전하여 힐러 일건하며 죽당 연기하여 죽인굴 망실 일구 일개 하디라 부차 관세 엄보사라 양 미래 새 유지 흰등이 의식이 부족하여 부자 개원하며 혹다 질병하며 혹다 흉세하여 같으니 불안하고 건속이 분산하며 혹제 행사 다데오 신나고 순몽제간에 타요 경토 어떤 여신 등이 문치장 명 카나이 견치장 여왕 하고 지심 공경하여 연만만편하며 실제 불이 의사 점점 소멸하여 족득 갈락하고 의식이 풍일하며 내지 수몽 조항 희도 기실날락 카리이라 부자 관세 엄보사라 야항 미래 새해 여와 선남자 선녀 이니 혹인 지생하며 혹인 공사하며 혹인 생사하며 혹인 급사하며 십삼 님중 카나이 과도하에 와에 금내대수 카나 호의 경험도 할세 시이니 성당 여암 지장 보살 명 만편하며 속가 토지 기시니 위호하여 행주자와 영구 안락하며 내 집은 호랑사 자와 일체 독해 하여도 불렁 성지 하리라 불고간세 엄보살라 시대 시에 지장 보살 여의 엄부지에 우태 희년 한내 약설 제중생 전문의 등사 인대 백천급 중에 성굴 인진 하리라 시고로 관세여 마이 여의 실력으로 유포시경 하여 여왕 사바 세계 중생 그라이 백천만급에 형수 안락해 하라 이 시세 존이 있을 견나 시대 호간시장 이 실력 하니 항아살 금설란 짓 미뤄라 견문첩 전문첩 일년간 하며 이 김천무량사 하리 이라 양남 학녀 양용신이 부진 흥당 타학도 라돈 지심기 대 살신하며 수명중중제 최장 미니라 소실 부모 헌해자 하고 미지 혼신제 하체하며 형제 자매 급제 친 을 생장일에 깃불식하여 혹소 혹화 대사신하고 미련 첨내 고참사 하여 하여 삼치일일 중량 김영 하면 보살 당년 부변체 하여 시기 근소 서생계 하고 용탑 제심출리 하며 양릉 불태 시초 시엠 하며 죽행 마장수 승기 하리라 욕수무산부리자와 이지출레삼개고 힌대시행기발대리시엠하여 선당첩례대사상하하며 일체제원속성치하며 형부업장릉차지하리라 휘발심류원경전하여 욕도 국미적비안할세 수짐시원 무사의 하여의도의 선덕섬망답게 실은 사인유업장호로 허대성경불렁계하나니 이향와의 보금시의 광의 제왕구의 공양시장하고 이정수와 한대사전하여 일일일자구쪽지하대 다른중심신노신과 주어 육삼금항거하며 삼시일일내물활생하고 지심산념 대사명하며 주거 몽중경무변하고 강래변득이 안기하여 항시경고혁기무원하며 천만생정형불망하리에니 이 시대의 사부사이로 영사사인 액체하나니라 빈군중생급질병과 갓대흉생기에 권속하여 수몽지중실불안하고 부자개의 무언징소라도 지심천내 지장상하며 일체악사계에 섬멸하고 지헌몽룡이엔드간하며 식풍요지신로 하리라 혁김삼님급도해하여도 독안금수금확인과 약신낮기명풍과 일체첨단지에 권해봐도 공당첨내 그 공양을 지장보살대 사상하며 시산림대 중동시지압계에 섬멸하리라 권흥지심천모설하라 지장우병부사이들 백천만억것을 부자하리니 광선대 사연실력하라 지장병자인장문 권한해지견상첨내자는 화양희복음신보왕하고 공양배천성료락하리니 나한강리에 차회법개하며 필경성불초 생사하리니 시고관음 혀당제하여 보고항하사에 지국토하라이시에 세조니 그 검색피에 하사구마 지장도 삶아 설정하시고 이작시연나시대 지장시장하여 지실력이 불가사이며 여지의 자비에 불가사이며 여지의 지혜 불가사이며 여지의 지혜 불가사이며 여지의 변제 불가사이라 정사시방제보래 찬탄선설 여지 불사이사하여도 천만겁중에 불렁득진하리라 지장지장하이 기오 그 미래 제토리 천중하여 백천만흐 불가설 불가설 힐체제 불보살 천룡팔보대 정기정예 제희인 천재중생당이 미출삼계하여 제와 택중자를 부척의의 하오니 무령시재중생으로 탁체중에 이리리리 엘락해 한미였던 하왕경락 혼묵간과 그바비에 지옥하되 통장창만 얻고하여도 부유출기하여 지장하 신합년부 제중생이 지성무정하여 숙박장에다 허고종걸 순심하여도 수유죽태하며 하왕경 하왕경 하며 염념 중장하나니 시지구로 오픈시영 백천하 하여 화토하대 숙기 근성하여 이도 달지 않느니 지장하 호금에 호금기에 이천인중하여 이천인중하여 부처하여 한눈이 미래지세에 양유천하여 그 아선남자 그 아선녀인이 엿불법중하여 종소성 성건하대 일부일기니 이며 일서일지로 도여이 도려 그로이 공고신하여 염수무상하여 물령대실기 하라 부처지장하 미래지세중하여 약천년이니 수험모응하여 낙제약체하리니 임타체정하여 혹지문수하여 도엠 시제중생의 양로 현덩일불명 크나 일포살명 하며 일구일기 엔대성 경정 크던 시제중생 할려의 신력으로 이방편구발하여 시에 조소해 현무변신 나야 이세 지옥하고 복연령 생천하여 서성 묘락해 하라 이시세전이 이슬기 었나 시대에 현재 미래 천인 요왕 할로 금은 금부총 여 한노니 희대신 통 그늘에 물량 사제제약체 하라 시에 시장 보살이 혹이 합창하고 백불은 하시대 세조나 요한 세조는 불이 위력하소서 소서 미래 세종에 향유 선남자 선녀 흰이니여 불법정에 위력 공경하며 백천방편으로 도탈신하여 생사정에 속도 해탈케 하리니 항하문제 선사하고 염려 수행하며 자연의 무상도의 영굴 대전입니까 성시여 해종의 유일 보살 하니 명은 허공장 이라 백불은 하시대 세조나 야자 지에 도래 하여 문의 의뢰하이 찬탄지장 보살의 휘신 세력이 불가사 희오니 이래 세종의 향료 선남자 선녀 인간 급일체 천력 미애문 차경정과 급 지장 명자 혹 첨대 향상 혹 듣기종 복리니 까요 세조나 휘의 미래 현재 일체 존경하성 아기설지 하소서 불고 흙옹장 고살란 시대 천대 청하라 오당 기여 하여 분별설지 하니라 양비레 새 유아 선남자 선녀 인위원 시대 견지장 형상 하며 근본 찬경 하고 이지 독성 하며 향화 음식 과 흐복 진부로 포시 이공양 하고 찬탄 첨대 하며 더하기 십팔 전 희해 갈리니 힐자는 철령 훈념요 이찬은 성과 힐점이요 삼자 삼자는 입성 상인요 사자는 불이 불태요 오자는 희풍족 여 육자는 직렬 부디며 칠자는 니에 수하제요 8 8 8 8 9 9 10 10 10 10 11 10 10 10 11 10 11 십이자는 휘왕신녀여 십삼자는 당정상호여 십사자는 다생천상여 십오자는 호기제왕여 십육자는 숙지인명통여 십칠자는 휴고계정여 십팔자는 근속한낙여 십오자는 지황소별여 십이자는 웃도영재여 십일자는 거천진통여 십이자는 영무갈락여 십삼자는 선막립오여 십사자는 숙복숙생여 이십오자는 제성참탄여 이십육자는 천명기근이여 이십칠자는 요 참인심이여 이십팔자는 필경성불이니라 부차후공장보사라야 현재미래 천룡기신이문 십장보살명호 그날의 십장보사명호 그날의 십장보사분은 등사에 하고 수행찬탄 천례하며 특칠조항리의 칼이니 일자는 속초승지여 이십자는 낙업소멸여 삼자는 지불호디미여 사자는 보리에 불태여 이십자는 육장보사력이여 육자는 수명계통이여 칠자는 필경성불이니라 이십시의 십방일체제 현대불가설 불가설일체제불가 극대보살과 천룡팔보무원 석아문니 불의 칭량찬탄치장보살대 미신여왕 불가사의 하옵시보찬 미중여왕 시드니 시시돌리전에 우호무량 향화와 천이엔주형 허골공양 서가문니 불과 극치장보사리 하오며 일체중예국은 천례하시옵고 합창이태하나 미신여왕 꾸준 아멘